경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TV 기자 신현아입니다 저는 지금 경남에 있는 한 공동주택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이곳에서 소방관님을 만나 뵙기로 했습니다 기자님 소방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남소방 소방관 박진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자님 오늘 제가 왜 여기로 오라고 했을까요? 아 소방관님 너무 인큼하시다 왜 이러시죠 기자님 아 다 알아서 왜 그래요 여기는 저희 집은 아니지만 저희 집보다 훨씬 더 넓고 안전한 곳입니다 어 뭐야 그럼 소방관님 가는 거 아니었어요? 아 제 집은 또 촬영하고 다음에 또 가도 되니까요 소방관님 빨리 끝내고 가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 뒤에 있는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좋아요 행복한 도민이 되기 위한 안전한 지식 같이 배우러 가실까요? 네 저 이미 벌써 행복하긴 한데 아 빨리 빨리 가시죠 아니 소방관님 공동주택 데리고 온다 해놓고서 이게 뭐예요 다 불 나고 기자님 기자님은 지금 이렇게 공동주택에서 불이 나고 있을 때 뭐부터 하시겠습니까? 당연히 도망가야죠 아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소방관님 지식을 갖춘다면 화재 피해도 최소화하고 빨리 대피도 가능하겠죠? 그럼 빨리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과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나눠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와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 빨리 알려주세요 네 혹시 기자님은 기자님 집에 어떤 피난 시설들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? 어 아니요 전혀 모르겠는데요 아 그러면은 우리가 인터넷에 우리 아파트 이름만 검색하면 그 안에 어떤 피난 시설들이 있고 어디로 대피해야 안전한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누리집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? 오 아니 근데 아파트에 안 살면 어떡해요? 아 이런 거 같은데 인터넷에 우리 아파트 화재 안전 체험이라고 검색하면 우리 아파트 내에 어떤 피난 시설, 소방 시설 그리고 어디로 대피하면 안전한지 알려주는 누리집을 올해 경남 소방에서 구축했습니다 아니 그런 게 있으면 우리 도인분들께 빨리 알려드려야죠 그래야 행복지수가 막 올라가는데 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고 기자님을 직접 체험해보시기 위해서 장소를 준비해놨습니다 아 진짜요? 네 어? 그럼 이동하는 건가요? 네 체험하러 가시죠 오 네 소방관님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? 네 여기는 화재 현장을 재현한 곳입니다 우리가 빨리 대피하기 위해서는 자 연기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자세는 숙이고 입과 코를 보호해야겠죠 네 네 옷깃으로 입과 코를 막아봅시다 막고 네 가리고 낮은 자세를 유지하면서 빨리 대피해보시죠 아 이거 진짜 너무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아 노트 너무 힘들어요 먼저 가세요 그냥 아 안됩니다 기사님 빨리 가시죠 아 노트 너무 힘들어요 자 기사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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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주세요 자 제가 이제 비상거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탈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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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료 예 예 소방관님 네 여기서는 또 어떻게 탈출을 해야 돼요? 네 이것은 경량 칸막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쉽게 부서지는 소재의 벽입니다 우리가 흔히 화재가 발생했을 때 옆집으로 이 경량 칸막이를 부수고 피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기자님 한 번 또 직접 체험해보셔야죠 제가요? 네 한 번 부수고 탈출해볼까요? 저볼까요? 네 탈출 잘하셨습니다 와 아니 이거 다음은 또 어떻게 탈출을 해야 되죠? 네 다음은 우리가 승강피난기를 체험하러 갈 건데요 제가 또 다 장소를 마련해놨습니다 가시죠 렛츠고 소방관님 이건 또 뭐예요? 네 이것은 승강피난구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밑에 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근데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자 그렇게 보지만 마시고 직접 체험 한번 해보셔야죠 기자님 어 무서운데요? 아 해보셔야 알죠 일단 올라가시죠 올라가셔서 손잡이를 잡고 밑에 빨간 누르 스위치를 밟으시면 밟고 대피합니다 대피 완료 아 소방관님 진짜 죽다 살아난 기분이에요 그래도 오늘 또 하나 배우셨네요 이렇게 안전 지식을 쌓아놓으면 위급할 때 대처도 잘 되고 남도 돕고 일석이조 아닌가요?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안전 지식을 쌓아서 행복하고 안전한 생활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아! 저는 지금 비상 상황이 발생해서 이만 어 소방관님! 소방관님 조심하세요 아무튼 여러분 행복한 도민, 안전한 도민에 대해서 취재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지금까지 경남TV 신현아 기자였습니다 여러분 안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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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